1층에 계시거나 아파트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주변에 날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00ml 공병의 정지수를 65ml 정도 붓고 위치하젤이에요. 방부작용을 해야 되니까 위치하젤 5ml 정도를 붓고요. 시트로닐라 5방울만 넣어요. 유칼투스도 5방울만 넣어요. 10방울 넣고 얘를 한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고 뿌릴 때마다 흔들어서 방충망이 있는 곳이나 드나드는 문이나 형광문 쪽, 창문 쪽, 날파리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부분에다가 뿌려놔요. 이렇게 쭉쭉 뿌려놓으면 이 냄새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한여름 동안 날파리를 쫓는 방법입니다.